수제 햄버거 집에서 하네 오빠는 꿈이 뭐야? 나는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너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너랑 헤어지는 거 뭐? 아니 아니 그런 말은 무슨 안에 든 내용물은 다 똑같은 거 같은데 가격은 엄청 비싼 수제 햄버거 집에서 하네 지금 장소가 중요해? 나 여자생겼어 뭐 너처럼 막 삭막한 도시 여자 말고 정말 순박하고 풋풋한 시골 처자들이야 뭐라 그래 그럼? 그래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오빠야 어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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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효민입니다 찌는 지연이라예 잠깐만 애들이 시골 애들이라고? 어 아니 딱 봐도 지금 강남샵에서 풀메이크업 받고 왔어 야 시골 애들 맞거든? 옷차림 보면 몰라? 아닙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강원도가 아니라 연병 같아요 아니라카이 이게 강원도 사투리 맞슴지 에이요 니들이 해도 좀 이상하지? 신경쓰나 니들 오늘라 많이 힘들었지 이때 못 타고 왔어 저희는 소 타고 왔습니다 소는 저기 밖에다 대놨습니다 아 바퀴? 어 소 주차 잘했네 뭐야? 발렛 맡겼어? 어 그래 앉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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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오세요 어 예 이게 뭡니까? 이게 수제 햄버거집이라는 거야 너희들 처음 와봤지? 어 너네 동네 이런 데 없지 음 저는 카프레드 샐러드에 뉴욕 스트립 알프레드 치즈버그로 해주시고요 발세빅소스는 따로 뭐야 갖다 주시라요 무슨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어? 얘들 서울 애들이야 안되겠다 얘들아 니들 밭일하는 거 한번 보여줘봐 응 밭일을 여기서 어떻게 밭일은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힘들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맞아 맞아 일기를 씁니다 무슨 일기를 쓰는데 전원일기 전원일기 뭐야? 잘한다 어 뭐야 그렇지 그만해 야 하지마 그만해 홍보하지마 어? 야 너희들 정체 밝혀요 요만한 것들아 답답해서 안되겠다 응 아 아 야 오오오오 아 이렇다 어머어머 어머어머 아이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 돌려요 그만 돌려 뭘 자꾸 돌려요 어? 봤지? 얘들 옷 입은 거 봐 어우 남사스러워 이런데도 좋아? 응? 이래서 더 좋아 오빠 오빠 정신 차려 앉아 오빠 앉아 정신 차려 그래 일단 앉아 얘들 옷 입은 거 봐 어? 얘들 순 날라리라니까? 머리도 텅텅 비었을걸? 아니야 우리 효민이랑 지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잘 봐 1 더하기 1은?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렇지 2 더하기 2는? 1 더하기 2는 귀요미 응 나도 귀요미 해봐 1861 더하기 256은? 2000 1 올리고 2360 2360 스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요? 오빠 진짜 내 맘 몰라? 나 진짜 오빠 사랑해 내 첫사랑이라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한테 오빠밖에 없어 누가 왜 그러지? 네? 왜 그러지? 네? 네?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래요? 네? 실수요 네? 이상한 사람이네 왜 그러지? 야 신보라 어? 아 너 필요 없어 그냥 필요 없? 얘네들이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우리 이쁜이들 그냥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녔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주머니 속에 쏙 넣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줄까? 누구? 요정이야 요정? 숲에서 왔어 핑커벨! 핑커벨!